아래에 있는 대의사로 향했습니다. 세상의 모든 빛이 이 땅끝에 모인 듯 따뜻한 풍경에 몸도 마음도 평온합니다. 해남 말 그대로 땅끝인데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기나긴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남을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가슴 벅차게 울려 퍼지는 벚꽃 소리를 들으며 먼 길 달려온 해를 맞이해 봅니다. 서서히 저 땅끝을 붓게 물들이는 태양 아쉬움 속에 아쉬움 속에 이렇게 해가 저옵니다. 광주 무등산에서 이곳 해남 부유산까지 저 태양을 쫓아왔는데요. 이곳에 서면 금년이 끝나고 나의 어떤 한 시절이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이곳에 서보니까 묘한 느낌이 들어요. 또 어딘가로 길이 이어지고 또 내일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. 끝은 곧 시작이라고 했습니다. 많은 이들의 바람을 담은 저 붉은 해가 내일도 어김없이 또 솟아오를 테니까요. 찬양 그 사진이BS 수평선 붉게 물들이고 있는 노을 보니까 올 한 해가 가는구나 실감이 됩니다. 똑같은 그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면 또 새해가 또 시작이 될 테고요. 그렇죠? 네, 해남 땅끝에서 보는 해는 유독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이 신기한 것은 그 아쉬움 너머의 희망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해남으로 연말여행 한번 떠나보세요. 네, 2012년의 마지막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4인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, 작은 얼굴 금단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, 튼튼고추 신통방통 아시아종류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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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